자 정말 많은 지역민들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들이 또 첫째 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찾아주셨는데 그분들께 감사 인사 그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동꽃감은 육질이 단단한 동시로 이렇게 생사를 해서 달콤하고 쫀득한 꽃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축제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대면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이 오늘 축제를 통해서 꽃감이 노래도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이 팔려서 많은 국민들과 외지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받아봅니다 2023 영동꽃감은 축제 판매장 개장식 페이퍼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의 풍갑수 일단 드리겠습니다 마트 한번 보세요 꽃감 축제 즐기세요. 꽃감도 구경하시고 맛도 보시고 꽃감 축제 즐기세요. 꽃감 축제 즐기세요. 꽃감 축제 즐기세요.